이거 뭐예요? 브라큐오도레고 브라큐오도레고? 여기 지유가 좋아하는 곳이지? 파조라기 브라큐오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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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큰데? 브라큐오사우루스 좋아? 브라큐오사우루스? 응 또 어떤 공룡 볼거야? 티라노사우루스 자 가보자 브라큐오사우루스 이야 티라노사우루스네 무슨 공룡보러 갈거야? 여기 벨라큐라토르 벨라큐라토르? 아니에요 벨라큐라토르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작아요 작아요 푸트라노돈이네요 아니에요 인용이에요 아 인용이에요 인용이구나 아니 인용은 뭐가 있나요? 알 그 다음에 또 날개 날개가 있는 인용이지요 왜 파라사우루루스 왜 파라사우루루스 까먹었으나요? 파라사우루루프스 파라사우루루프스 파라사우루루프스는 빛에서 뭐가 나오지요? 음 벨트에서 뭐가 나오지? 벨트에서 소리가 나지요 네 엄마보다 더 모르면 어떡하나요? 지우 지금 어디 가는거야? 사진 아닌데? 동영상인데? 사진 아닌데? 동영상인데? 이리 와야지 어디가 아니야 왜 안와 무슨 공룡이에요? 안킬로사우루스 안킬로사우루스 네 이거는 무슨 공룡이야? 지옥차에요 벨라큐라토르를 먹고 있네 이리 와야지 이제 또 어디 가는거야? 놀이터 놀이터 가는거에요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왜 안돼 화장실 없어? 화장실이 왜 아 이거부터 보러 온거야? 이거 잘 놀아 바쁘다 해물이 가는 나이야 이거 제일 좋지? 이거 제일 좋지? 엄마 엄마 여기 와봐요 지옥 봐나마 안다는데 잘 놀아가네 잘 놀아가네 너 또 어디가? 시행시 또 가는거야 장난감하게 또 가는거야? 오늘 장난감 안사요?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 뽀로로가 좋을 날이? 지효 우리 장난감 안 사기로 했잖아 한 번만 사자 한 번만 사는 게 어딨어 안 사기로 했는데 뭐야 알았어 한번 골라봐 그럼 어떤 거 짜증나요 여태 마이도 산다고 하면 어떡해 이거 사고 싶어? 이거 사야 돼? 공룡으로 바꿀 거야 공룡? 얘는 뭐냐면 얘는 벨라키랍토르래 얘는 티리키랍 얘는 아로사울스 얘는 벨라키랍 얘는 아로사울스 이거 뭐예요? 벨라키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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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장난감 사니까 기분 좋아? 네 얼마큼 좋아? 많이 많이 좋아요? 네 됐지만 엄마랑 약속 안 지켰는 건 알고 있지? 네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뭐라고 다시? 날씨가 안 좋은데? 날씨가 안 좋아서 지금 비가 올 것 같아? 응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 집에 가자 어머 뭐? 맘이 되지? 맞네? 목걸음이 겠네 비 맞았어? 응 집에 가야겠다 응 가자 네 파주라기에 있구나 응 여기는 파주라기 여기서 보면 파주라기가 보이지? 응 이야 저기 밑에 다 보이네? 파주라기 네 예뻐 어 공연도 다 있다 맞지? 응 집에 가요 왜 집에 가야 돼요? 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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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것 같아요 알았어 집에서 가자 힘들어? 응 얼마큼 힘든데? 많이 많이 힘들어? 그래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싶은데? 응 응 아 진짜 왜 야 그래 응 하 응 하 응 응